이놈 폰키 앉아 루디 옆에 꺼 폰키야, 언니 자는데 왜 그래? 일로 와 언니 귀찮아, 빨리 와 루디야, 꼼짝도 안 할 거야? 응? 귀찮아? 응?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? 요리도 못 해 먹겠다, 성기 때문에 가 저리 가 가라고 가 이놈 알았어 아이, 갑자기야 안 보여서 답답해? 폰키도 피자 해줄까? 피자 만들어줘? 알았어 루디야, 너무 유연한 거 아니야? 피자 다 대면 불러? 알았어 아, 아 자, 고구마 먹으러 왔어? 오, 고구마 먹으러 왔어? 오, 고구마 먹으러 왔어? 오, 고구마 먹으러 왔어? 오, 고구마 먹으러 오지 engra 11폼 나도 놀랬어? 나만 놀랐어? 아니야? 한 번 더? 놀랐으니까 한 번씩 더 이제 끝 가 Hotel 여기는 섭섭 석섭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께서 І도 전체자 도대체이한테 전체자 남집사 알았다 탈수도 있으니까 10분 해놓고 조금씩 늘려가 보자 어차피 다 익은거라서 반죽만 익으면 돼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아야 딱딱 1분 1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끝 뾰라랑 알았다 아뜨아뜨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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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1분 맛있지? 식으면 줄게 엄마가 피클 났어 피자에는 피클이지 루디 1분 1분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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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1분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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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우는 안 먹어도 돼 엄마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 수필도 먹고 ANDY Matt 다 먹었어 봉기 다 먹었어? 도대체 오이 하나만 오이 오잉 오이가 오잉 없어졌네 오이 이제 언니도 다 먹었네 놀이니 와 새우 노이 노이 소고기 아메 조금씩 자요 으 . 4 5 5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